네, 소영씨. 오늘도 잘 썼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고쳐 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 이름은 이소영입니다. 리얼로에 와서 환영합니다. OK. 리얼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례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실례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박태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태양님은 대성회사의 부장님이십니까? 박부장님,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OK. 네, 박태양님은 대성회사의 부장님이시지요? 이시지요. OK. 박태양님은 대성회사의 부사장님이시지요? 부사장님이시지요? 박부사장님,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만나 뵙게 돼요. 저도 만나 뵙게 돼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앉고 물을 좀 드세요. OK. 일단 여기 앉으시고 일단 여기 앉으세요. 제가 물을 마실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는 박부장님, 박부사장님에게 호텔방을 예약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박부장님의 호텔방을 예약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호텔의 안내원과 호텔방을 예약한 것을 확증할게요. OK. 지금 제가 호텔 직원과 함께 호텔 직원과 함께 함께 호텔 예약 확인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5분 후 박부사장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부사장님은 애니올로 호텔 208호 OK. 박부장님의 방은 박부장님의 방은 니올로 호텔 208호실입니다. 8호실입니다. 호텔은 여기와 가깝습니다. 이것은 호텔로 가는 안내 지도와 축제 프로그램입니다. OK. 호텔은 여기와 가깝습니다. 이것은 호텔로 가는 안내 지도와 축제 프로그램 OK. 축제 관련 브로셔입니다. 우리와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OK. 저희 축제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OK. 잘했어요. 다시 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 이름은 이소영입니다. 니올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례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박태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태양님은 대성회사의 부사장님이시죠? 박부사장님 저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 앉으세요. 제가 마실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는 박부장님에게 호텔방을 예약해 드렸습니다. OK. 박부장님의 호텔방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호텔 직원과 함께 호텔 확인을 하겠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5분 후 박부사장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부사장님 방은 리얼로 호텔 208호실입니다. 호텔은 여기와 가깝습니다. 이것은 호텔로 가는 안내시도와 축제 관련 브로셔입니다. 저희 축제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소영씨 잘 썼습니다. 네. 화이팅! 내가 가깝습니다. 화이팅! Kolleginnen!